민숙이 5장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들여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심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릿가루 10분의 1의 발을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재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오,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예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왕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량을 가져다가 속권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 쓴 즉, 지나간 기간은 무휴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왕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들이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량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온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인이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이천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음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